마지막까지 다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제가 너무 꿈꿨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6개월 동안에는 워밍업하는 시간을 가져서 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임용설명회를 실시할 때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1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합격수기에서 재수생 같은 초수생이 되자라는 그런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진영 교수님 인강을 들으면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년 동안에는 1년 패키지 직강에 참여했고요 상반기까지 대학원을 병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 어떤 저의 공부 방법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세 가지만 딱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서 선생님들하고 많이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용 준비하시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라든지 각자 이제 처하신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하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임용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건 기본이 가장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별거 없어요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교재 그리고 프린트들 자료들 이런 거 꼼꼼하게 나 한 글자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세세하게 다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고 질문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나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스터디쌤들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이제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인드맵인데요 저 역시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어요 기본서로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했다면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는데 이게 제가 만든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의 스키마 교재로 나왔는데 저는 인강 들을 때 이렇게 프린트 형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신분석 상담에 대한 내용이 이 한 페이지에 지금 전체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주요 개념들 오른쪽 상단에 있고 왼쪽 상단에는 뭐 심리성적 발달 단계 그 다음에는 상담 과정 그리고 상담 기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방어 기재를 이렇게 쭉 써놓은 상태로 이 한 페이지에 이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교재를 읽으면서 마인드맵에다가 이제 단건 마인드맵에다가도 같이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옮겨 적은 마인드맵을 손으로 가리고 구두로 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첫 완전 백지에다가 백지 쓰는 것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이거를 다 인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걸 암기를 했고요 이제 계속 마인드맵으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 하면은 9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한 글자씩 뭐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주거라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형광펜이나 이제 하트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 부분만 이제 시험 직전에 계속 이 부분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이제 뭐 일주일 남았을 때 하루에 제 마인드맵이 107페이지인데 이 107페이지를 하루에 빠르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것만 회독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캔을 해놓고 이거를 이동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핸드폰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와 마인드맵을 같이 세트로 공부를 했고 마인드맵의 장점은 아까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에 그 소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게 딱 기억이 나서 암기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손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내용을 추가할 때 이제 손 수기로 쓰다 보니까 좀 공간이 부족해서 좀 추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적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흘겨 쓰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을 잘 못 알아봐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이제 그런 서브노트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암기용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체크리스트 방법인데요 제 마인드맵이 이제 107페이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전체 과목 상의실, 성격, 가족, 집단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쭉 써놓고 그 상의실에는 이제 12페이지 정도가 포함이 돼요 상담의 실제, 상담자의 윤리, 정신분석 상담, 행동주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12페이지, 성격은 10페이지 정도 되니까 10페이지, 가족은 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다 더했을 때 107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든 걸 두고 외운 것만큼 형광펜을 칠하면서 내가 얼마 정도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도 하고 또 이 전체의 양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양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면서도 어디 서 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체크리스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86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예를 통해서 추론 능력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문제에서 반영의 정의를 쓰고 기대효과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보신 적 없죠 저는 보면 대부분 사례를 주고 그 사례에서 전문상담 교사 A, 학생 B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대화하는 내용에서 이 상담 교사가 지금 쓴 기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론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을 공부하시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알려주시는 예시라든지 기출분석 강의 때 기출에 나오는 지문에 관련된 예시를 함께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좀 적용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 빠르게 형상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나는 이제 실패자야 라는 말이 있고 나는 이제 끝장났어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 지금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미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확대축소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또는 파국화가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왼쪽이 이분법적 사고고 오른쪽이 파국화인데요 아리까리 하시죠? 저도 되게 아리까리 했는데 왜 이게 이분법적 사고고 이게 왜 파국화냐면 이분법적 사고가 내가 원하던 게 잘 안 돼서 실패했다 이렇게 간주하다 보니까 패배감으로 이어지는 게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의 예시는 나는 이제 실패자야 라고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분법적 사고, 이꼴, 실패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통해 이해하고 예를 함께 외우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힘드시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이 외에도 제가 사용한 공부법들 여러 가지를 담아왔는데 이 중에서도 좀 활용하고 싶으신 것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끝났고 앞에 발표 재미있게 해주신 진아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슬럼프를 겪지 않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고 슬럼프라고 세 단어로 말하기에는 너무 억울할 만큼 많이 힘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시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임용이 준비했던 이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빛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임용이라는 깊은 밤에 밝게 빛나지는 별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